1. 이사 운도 들어오고 이동수도 들어오고 2. 이사 운도 들어오고 언니가 올해 운을 보면 이사 운도 들어오고 이동수도 들어오고 조금 부부 사이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언니가 참 심히 인생으로 봤을 때 지쳐있는 걸로 느껴지고 지금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한 가지를 그냥 포기하고선 살고 싶다라는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고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직장으로서는 인정받을 만큼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지쳐버린 거야? 시어머니 때문에요 시어머니요? 네 요즘에 식자 들어가는 시어머니들은 솔직히 며느리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이 시어머니를 느끼면 왜 법과 속이 다른 걸로 느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강한데다가 내 자식이라면 내 서방이라면은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시어머니 머릿속이나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남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내 가족이라고 감싸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다고 그래야 되나 아직까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마음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언니가 결혼하신지도 지금 조금 돼 보여 있고 그리고 내 집안에 지금 애들 키우는 것도 지금 바쁜데 어디를 이렇게 종종 발걸음으로 문이 닳도록 하루에 몇 번을 몇 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도대체가 직장 생활하기도 바쁜데 주말 틈틈이 저녁 틈틈이 언니가 노는 날을 왜 언니 가정사에 투자를 못하고 왜 거리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거기에서 왜 발이 쉬지를 않는 거야 도대체가 저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든데 사실 시댁이 바로 옆동이거든요 그래서 좁아 보였구나 모분거리에요 시들 때도 없이 그렇게 불러요 뭔 일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와서 라면 끓여라 밥 차려라 한여 부르듯이 시어머님이 저한테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신랑한테 언듯이 눈빛으로 내 말과 조금 전달을 했는데 이 전달이 언니는 한다고는 했는데 신랑이 가서 확인도 했지만 이 시어머니 분이 이 신랑한테는 조금 언니 말과 시어머니 말이 전혀 이렇게 일치하지를 않아서 지금 신랑이 혼동이 온 것도 없잖아 있고 신랑이 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솔깃해 보이는 걸로 들어오죠? 어머님이 단둘이 있을 때 저한테 하는 저 대하는 행동이라 남편이랑 저랑 같이 있고 셋이서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되게 달라요 위중인격 같아요 드라마에 나올 법 반 우리 남편은 시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행동들을 고지곳대로 얘기하면 못 믿을 사람이에요 자기가 눈으로 못 봤으니까 맞아요 신랑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성격이 막 그렇게 난폭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시어머니는요 지금 올 설이 기다려지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언니는 무슨 날이 되면은 거기 가서 주방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격으로 들어오고 언니 있을 때는 오히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부르다가 언니한테 다 부려먹는 거를 즐기고 있고 또 더 웃긴 거는 신랑이 자기네 집에 들어가면은 더 엄마 옆에서 더 애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별이라는 게 언니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시댁을 느끼면 언니가 정말 죽기 살기로 진짜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아 너무나도 싫어요 진짜 시자에 시자 말만 꺼내도 언니 자다가 경기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조금 지역을 바꿔서 한번 이동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이사를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하고 싶죠 그리고 언니 회사가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지점이 있는 걸로 느껴져요 지점으로 있는 걸로 느껴지다 보니까 언니가 차라리 그냥 밑에 지방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해 언니가 뭐 가리키는 사람이야? 네 가리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지역을 언니가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고 지금 그러셔 언니가 올해 직장에 이동수도 있고 집에도 문서에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언니가 맘 먹은 대로 나는 이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직장도 움직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신랑은 조금 꼬셔요 꼬시고 발령을 무작정 내세요 무작정 내놓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고 나면은 처음에는 힘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신랑도 같이 이사를 갈 부분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안 간다고 고집부릴 사람은 아니야 그러고 나면은 언니가 지금 날까지 고생고생했던 거 시어머니로 인해서 시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올 수전에는 조금 벗어날 부분이 들어온다고 지금 그렇게 내 점사가 나오거든요 언니는 그렇게 해보는 거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시어머니가 지금 언니한테 분명히 협박하고 있는 건 맞아 돈으로 인해서 아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언니가 조금 문제가 돼서 발목이 묶여 있는 건 맞는데 신랑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말을 잘해서 시어머니한테 받는 못 받는 걸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언니가 조근조근 시어머니한테 알랑방구를 조금 껴서 차곡차곡 받아서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시아버지한테 그거를 조금 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놓고 나면은 언니는 분명히 그게 못 받는다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놓고 나면은 분명히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돈을 먼저 좀 받을 수 있게 해놓고 발령을 다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신랑과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가 아마 언니를 되게 이뻐하는 사람인 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시아버지 부분에서 아마 조금 언니한테 힘을 조금 업어줄 일이 있다고 지금 그러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면 올해는 언니가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이 제아버지가 딱따iane 혹은 précis긴 하러해요